오, 여러분 잠깐만요. 회전판이 있고 편리하고 일단 구인승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제작가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오늘은요. 여기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M 리무진에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이 카니발을 보다 더 효율성 있게 그리고 정말 국민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용성 있게 타기에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시트 컬러가 굉장합니다. 오렌지 컬러로 여러분들이 이 차량을 도칠 수가 있고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이 차량에 마음에 드시면 빨리 우선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딱 두 분, 출고하시는 두 분한테는 여기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릴 옵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20분도 있고, 20분도 있어요. 20분도 있고, 그거는 뭐죠? 메모리폼 업그레이드. 아, 메모리폼. 메모리폼 지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부드러운 폼인데 기존에 있는 시트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얘는 회전 기본으로 되고 완전 평상이 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거의 캠핑카 수준의 자동차, 경이로운 수준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본 차량의 목적성을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자동차라는 거는 가격적인 범위가 여러분들 타입이 되려면 좀 저렴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무조건 비싸고 좋은 차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미니밴의 기준은 가성비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도 타고 여러분들도 운전도 편리해야 되고 하부도 보강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착자감이 좋아야 되는데 일단 얘의 특징은요. 시트가 너무너무 착자감이 좋습니다. 이 엠보 상태, 그리고 여기를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리로 온 건데 어? 잠깐만요. 제가 핸드폰으로 플래시를 정말 수동적이긴 하지만 자, 조명을 한번 켜봤습니다. 킨 거, 조명 없는 거 킨 거, 없는 거 차이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엠보 자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통 허리는요. 이쪽으로 요추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요추만 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 엉덩이, 엉치뼈라고 그러죠. 여기도 보강을 해줘야지만 장시간 피로감이 없습니다. 대부분 독일 차량들이 장시간에 좀 유리한 이유가 엉치뼈랑 요추를 강력하게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시트 자체가 탄성이 있어야 돼요. 이 탄성이 떨어지는 차들의 공통점은 현대 기아차들이에요. 그래서 오래 앉다 보면 여기 쑥 꺼집니다. 요추도 올라와 있는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지? 바로 여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엠보되는 범위를 굉장히 보강한 업체가 엠리무진입니다. 오늘 이 차량은 9명 모두 편하게 타서 장거리 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정식 이름은 뉴 패밀리 9인승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이루프고 상부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싹 한번 일단 보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다른 업체도 보시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트림 자체에다가 은하수를 하나하나 손으로 심어서 놓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만져보거나 느껴보시면 꺼칠꺼칠합니다. 그리고 단선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엠리무진은 제가 오래 지켜보니까 독창적인 기법으로 마치 스마트폰 화면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상부의 은하수를 표현했습니다. 꼭 은하수를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정감을 주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분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차량이라는 공간은 이동의 한 범위에 이제 끝났잖아요. 우리가 안락하게 좀 쉬는 공간도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동도 하면서 편하게 안락하게 쉬면서 정서적으로 좀 치료도 받고 보호도 받고 싶은 게 맞잖아요. 이 차량은 그 요소를 상부, 하부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격도 착합니다. 절대 6천만 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 정도 잠시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쪽으로 엠비언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엠리무진 로고입니다. 날개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고 양옆에는 송풍구 라인이 이렇게 4개의 포인트, 엣지 포인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도 온도 조절을 하면서 내가 에어컨 바람이 싫다, 히터가 싫다 이거를 뭐 조절해서 닦거나 열거나 하는 그런 기능이 됩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절하고 비행기보단 더 편한 것 같아요.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하이그로시로 상부는 사실 손 터치에 대한 범위보다도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범위이기 때문에 조명의 광도, 고희도 같은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은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연출을 해놨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블루톤으로 되죠? 이 톤은 다 조절이 가능한 범위가 되겠고 온오프에 대한 범위는 바로 제 뒤에 있었습니다. 여기를 제가 이렇게 눌러서 다 끄고 이렇게 또 됩니다. 가운데 거 안 눌렀나? 이렇게 딱 됩니다. 그리고 양옆을 다시 눌러버리면 이렇게 또 은은한 느낌으로 조명을 또 자아내주기도 하죠. 모니터가 상당히 큽니다. 이 커다란 화면을 통해서 이동하시면서 영화 한번 감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넷플릭스, 디즈니, 웨이브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 미디어를 충분히 활용하면은 아마 집보다 더 편한 존재가 될 거예요. 지금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거는 또 우리 고객님들이 또 보실 차량이니까 제가 신발 벗고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차량이라면 뭐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되겠죠.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앉습니다. 어때요? 공간 상당히 여유 있죠? 그리고 트렁크를 닫은 상태에서 뭐 전자에 본다면은 이 공간은요. 이렇게 회전을 해놓고 누워도 충분하게 여유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줍니다. 제가 한번 누워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상당히 크고 지금 뭐 제가 키가 이제 보통 평균 신장에서 조금 위에는 맞습니다. 186이기 때문에 큰 키를 가져도 여유 있는 공간을 지금 한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구조만 이렇게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착자를 해서 이렇게 놓고 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느낌 자체가 집에 있는 안락한 슈파보다는 더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기 때문에 엠보에 대한 범위도 지금 스무분의 어떤 범위를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은 연락처 또는 더보기에서 보셔서 문의 한번 해보시고 전국구가 있어요. 지금 뭐 하남, 용인, 서울, 전남, 경남 등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밑에 더보기 보시면 돼요. 충분한 기타 정보 같은 것도 아래에 써놓을 테니까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면 블라인드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지금 영상 보시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스타일이긴 합니다. 근데 얘를 아마 커텐 형태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번에 보셨던 거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가까이서 한번 보시면은 좀 어두워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스웨이드 재질이고 상부도 스웨이드 재질입니다. 부드러운 융 그런 거 아시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때가 안 타요. 일단 물티슈나 이런 거면 다 닦이더라고요. 되게 특이한 그런 재질이긴 합니다. 상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다 동일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나 기존에 제공되는 우레탄 찾아볼 수가 없지만 유일하게 있는 데가 있어요. 바로 이런데 여기는 이제 기존에 순정 그 느낌 그 우레탄 그대로 살려놨고 스피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블라인드 여기는 별도로 장착된 거니까 나머지는 아주 고급스럽게 일체형에 대한 부품들로 마무리한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직조 한번 보시면요. 이런 데가 상당히 좋아요. 느낌이 가죽 느낌 굉장히 부드럽고요. 등발 제가 한번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하고 일단 회전을 해놓은 상태에서 등을 기대서 쉬는 느낌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애니메이션이 틀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미디어 장치 틀어서 보시면 되겠고 지금 오 그거 딱 좋습니다. 이쪽 보시면요. 헤드레스트 이쪽에 머리 쿠션이 이거 굉장히 부드러운 거 4개가 운전석 1열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 이 자세에 좀 강추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한든 어떻게 한든 상관없고 돌아서 이렇게 한번 앉아볼까요? 이렇게 모든 범위는 안전벨트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시트의 앞뒤 조절은 여기를 레버를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올려서 미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냥 밀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게 만약에 자동이라면 모터의 개입이 들어가니까 약간의 시간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동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고 가격적인 측면이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모터와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또 당연히 비싸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보시면 되고 바닥은 요트 플로어 바닥입니다. 그리고 실내 바닥에 방음이 되어 있고요. 모든 범위가 흡음, 방음은 기본으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M 페인팅 단열이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잘 티는 안 나실 거예요. 그리고 차량의 전체적인 외형 스타일은 다들 아시겠지만 에이지 바디킷 프론트와 리어에 적용되는 사례가 되겠고 그리고 전동 테이블과 풀레스트도 장착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썬팅이라고 하잖아요. 틴팅이라고도 하고 브이쿠를 세팅을 해주시네요. 아까도 영상 제가 진행하면서 말씀드렸지만 회전되는 시트 이 밑에 부품이 있어요. 이거를 무상으로 장착되는 건 두 분 선착순으로 제공되고요. 또 20분까지는 메모리폼 보강 시트 지금 보시는 이 모습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레버가 너무 쉬워. 이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여기를 레버를 이렇게 눌러요. 그럼 락이 풀리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잠기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제가 앉아서 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슬라이드 끝까지 가고 정말 앞까지 끝에까지 가고 이게 오히려 수동이 더 편한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이렇게 놓고 등받이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거든요.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최대한 앞으로 밀어놓고 그리고 등받이 각도를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렇게 누울 수가 있는 범위가 되네요. 이것도 편하다. 다시 이렇게 세워놓고 회전을 하려면 이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뭐 걸리적 걸리는 것도 없네요. 이렇게 됩니다. 등받 조절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물리적인 버튼 범위에서 이제 전자동이 있고 이렇게 수동이 있지만 각각의 특징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이 저렴한 범위도 있고 팔걸이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밑에서 사용하시면 되고 등받이 이거였어요. 이 레버를 당기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회전하고 싶으면 이 레버를 이렇게 당겨요. 살짝만 밀어도 락이 풀리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또 낚시 자세 이렇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다시 회전해 놓을게요. 이게 재밌다. 이렇게 딱 멈추고 뒤로 가서 등받이 조절하고 헤드레스트가 좀 독특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거 막 떨어지고 짜증 나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아예 자크 형태로 해버렸어요. 이렇게 세탁도 가능하고 엠보 좀 떨어지면 엠보도 더 안에 넣으면 되고 이게 저는 정말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거는 형태로 되어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면 떨어지고 막 좀 이렇게 귀찮아집니다. 그건 또 느낄 수가 있고 지금 보시면은 자 이쪽으로 열선과 윈도우 작동하셔서 쓰시면 되고 이쪽으로 메인과 무드1,2를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덜 눌렸네요. 무드1은 이쪽이고요. 은하수 담당하고 있고요. 무드2는 전체적인 조명의 어떤 핵심을 또 좌우합니다. 메인 같은 경우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누릅니다. 이렇게 사방에 이렇게 네온 느낌의 등이 들어오는 거죠. 쉽죠? 공조는 기본 순정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손쉽게 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광활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뒤에도 또 다른 전시차가 있지만 이 차량은 또 이 차량만의 다른 느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차량 맞습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 테이블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일단 이 시트를 제가 등받이를 좀 주소를 해서 회전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회전을 하고 그리고 조금 뒤로 오고 등받이를 조절을 하고 이거는 정말 정말 쉬워요. 이렇게 해서 뭐 걸리적거리는 게 없어. 자동이면은 아마 시간 더 걸렸을 거예요. 이렇게 전동 테이블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자세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여기다 컵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컵에서 끝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스루를 가거나 뭐 햄버거를 사서 드신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릎에 놓으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테이블이 필요한데 지금 시트 이렇게 대인 상태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기 C타입 충전구도 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여기 터치입니다.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영어가 어려우시면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 자 보시면은 직관적입니다. 현재 여기에 온도를 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26도 실내 온도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오픈과 오픈클로스 그리고 올클로스 무드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픈을 눌러버리면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동 테이블이 전개가 되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어 그렇죠. 김PD님 감사합니다. 각도 때문에 그랬어요. 보통 이렇게 놓고 앉지 그렇잖아요. 컵홀더 여기도 있지만 여기다 놓고 햄버거 놓고 쓰시면 되는 거죠. 접을 때도 편리합니다. 또 한번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접히게 되고 풋 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범위는 상당히 유용하고 편리하게 자체 제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AS도 유용하고 가격이 저렴한 거죠. 만약에 이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면 일단 뭐 가격적인 측면은 좀 내려갈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산 같은 거 많으니까 근데 엠리무진은 중국산 싫어하는 업체이니까 직접 자체 개발하셨고 더불어서 AS가 용이한 범위는 자체 기술이 있으니까 AS가 용이하다는 거죠. 이렇게 다시 내려서 닫고 이거 물건이에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차량만의 갖고 있는 특징은 일단 가성비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저렴하면서도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더불어서 하이루프 차량이고 디자인도 수려하고 최신형이고 뭐 그런 면모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격은 5천만 원 후반대고 6천만 원 넘지 않고 차량 가격 포함된 범위를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기동성도 좋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니밴이고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더 성장할지 또 몹시 기대되는 면도 있습니다. 지금 드린 정보 말고도 추가 정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보 제공할 테니까 저희 방송 열심히 봐주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모션 회전 그리고 메모리 엠보 느낌의 메모리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기흥에 위치한 엠리무진에서 뉴 패밀리 9인승 차량을 한번 제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뵈게요. 그럼 저희 проблемы